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탱크 플러스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권력자들의 취재 거부에 대한 주제를 다수 다룬 바 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언론이 질문할 권리가 있고 또 권력자들은 또 정부는 지자체는 답변할 권리가 있다 이런 논조로 저희가 비판을 참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이런 취재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스픽스의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권력자들의 취재 거부를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취재 거부라고 한다면 최근에 젠버리에서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영내를 취재 거부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거기는 사실 권력자의 취재 거부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비약적인 것 같고요 논리비약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오늘 좀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대구시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대구시는 이미 이 취재 거부 언론사로 대구 MBC를 점 찍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보도국장이나 기자를 또 실제 대구시가 고소했던 것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현재 이 공공 배달앱 사업을 둘러싸서 이 특혜 논란이 있다 보니까 대구 MBC가 대구시에 취재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거부를 했다고 하네요 이게 계속 연장선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대구시가 왜 이럴까 또 이제 그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취재를 거부하는 거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인들은 취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굳이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지금 이 내용 자체도 보면 플랫폼이 독과점이 현상이 발생하니까 지자체 내에서 별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업인데 그 기업에게 특혜를 줬다고 얘기하는 건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거고 부패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취재 요청을 했는데 거부한다 그러면 하나는 내부에 실제적으로 부패와 특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게 또 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취재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취재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세금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집행한 거고 집행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의혹이 제기된 거라면 취재에 의해서 언론사가 제기하고 있는 어떤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대구시가 해야 될 본연의 자세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 부패의 거리가 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대구 MBC가 취재 거부를 당했습니다만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취재를 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습니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반론에 대한 권리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대구 MBC에서도 역시 반론권을 주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해명을 듣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문자 하나를 보내고 전화 한 통을 해서 반론을 듣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이걸 보도를 할 건데 당신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랄까 이거는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작업이어서 이거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만약에 논란거리가 있고 특혜 논란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반론권이라는 측면을 상대방에게 보장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 거부에 대한 자유를 운운하며 역시 취재 거부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스픽스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이거는 2007년에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취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다고 그래요 이명박 정부는 충분히 그럴만한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동관 망통위원장이 임명이 됐죠 후보자로 돼 있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언론은 거의 암흑기와 같은 상황이었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자들이나 방송 언론사가 2000일 넘게 외부에서 투쟁을 했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때 폐지를 했다고 그래요 폐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재미있는 건 2007년에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그 당시는 노무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취재원에게 취재 거부의 자유는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국민의힘, 그 당시 전신의 한나라 대변인은 국민의 혈세를 쓰는 정부는 취재당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이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있는 거죠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부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알 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고 있는 공직기관들은 취재에 응해서 말씀하신 사실이 무엇인지 또는 언론사가 제기한 의혹인 부패 의혹, 특혜 의혹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에게 밝혀야 될 의무도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취재 지원의당 기준 이렇게 기준을 만드는 건 예를 들면 좋은 방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게 왜 보장돼야 하느냐 언론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도 있습니다만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유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반대편에 있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추를 맞추기 위해서 한쪽 면에 있는 언론에게는 매우 넓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균형의 추를 맞추는 이런 본원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안다면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선된 정부와 지자체라면 당연히 이런 정신을 따라야 되는 게 원칙이다 굳이 이렇게 취재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자들이 물어볼 권리가 있으면 물어볼 권리에 맞게 질문했을 때 답을 하는 건 저는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깨지게 되면 어떻게 생기느냐 두패의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장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이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서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까지 몰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변정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김건희 일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상관없이 대통령의 부인의 일가가 소위 공적인 어떤 결정을 변정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이걸 모르고 지나간다? 이거는 언론 스스로가 직무 유기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태를 보더라도 대구시장 또는 대구시의 이런 행위는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거부는 분명히 저는 신중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당연히 이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뭐랄까요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취재의 자유를 운운했을 때는 합당한 근거 제시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이런 사안들과 관련해서는 뭐랄까요 합당한 근거는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더불어서 이게 사실 민간을 취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을 취재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영역들,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언론이 취재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언론이 어떤 사회의 공기로서의 역할, 또 의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응답하는 것은 당연히 여태 보면 공직자로서 저는 또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재의 자유, 아무리 저희가 50번, 100번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최우선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서요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도 취재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만 사적인 기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기업들 다 대관 업무해요 대관 업무가 뭡니까 국회 로비웨이도 하셨습니다만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밝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의혹 보도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기업들 빠져서 그 부분에서 밝혀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 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기구들은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우선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전적이 화려하시잖아요 2번도 있습니다만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검증 보도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지금 추적 여부 하신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내용상으로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난리야 내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야 언론이 잘못 판단한 거야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가짜뉴스인지 뭔지에 대한 검증 기준을 왜 대구시장이 대구시가 판단을 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이분 대구시에서 이 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경남도지사 하실 때는 무상급식 보도한 거 가지고 또 한 번 그러셨고 그다음에 2017년 자유한국당 대표일 때는 또 성희롱 의혹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거부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상습범이신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취재를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공직에 안 계시면 돼요 공직에 있는 한 제가 볼 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자들은 항상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마이크를 들이대는 것이 본인들의 의무입니다 마이크를 들이대면 얘기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그러시기 싫으시면 대구시장 그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권한은 다 누리면서 자기의 의무는 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이건 제가 볼 때로 올바른 지자체장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니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만약에 홍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악성 왜곡 보도, 가짜 뉴스를 실제 대구 MBC가 보도를 했다면 그것을 정정해가는 과정은 소송이라든지 취재의 거부가 아니라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대구 MBC에 있는 보도국장이나 기자를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절차가 어디까지 밟아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도 언론 상대로 소송을 제일 많이 상대하는 사람은 직업이 정치인이라고 하고요 정치인들이 국장쯤이나 되는 또 현직 뛰고 있는 기자들을 실제 민사든 형사든 원래 다 양쪽을 결합시켜서 묶어서 소송을 주로 걸긴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는 정치인들이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재판에 불려나가고 조사받느라고 사실은 위약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재판 출석 일정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뭔가 취재에 제약이 좀 걸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거를 저는 정치인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소송을 아무렇지 않게 남발하면서 취재를 오히려 더 제한적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싸움에선 졌으나 결론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얻게 되죠 저는 이런 소송전은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국내 힘이나 대통령실 포함해서 소송들이 많이 걸려있어요 언론인들이 또 다 아시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작년에 EXX 바이든 날리면 관련해서 MBC가 MBC가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백몇 개에 해당되는 언론사, 방송사가 다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MBC만 딱 찍어서 특정하게 찍어서 고소고발을 했죠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본산지가 MBC인 것처럼 제가 볼 때 이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특이하게도 그 이후에 MBC의 뉴스 시청률은 상승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어떤 시민단체, 언론, 언론사 이런 데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거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한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싸웠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를 하고 의혹을 제기했더니 야, 너 뭐야? 고소고발하고 매번 가짜뉴스 양산한다고 공격해대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DNA는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자체 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자기의 권한들을 넘겨준 겁니다 그러면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추재해서 권력이나 지자체 장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대의권도 부정하는 것이고 언론의 자유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헌법과 법률에 충실하겠다는 말에 어긋나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더 큰 정치를 꿈꾸신다면 이런 소소한 문제로 발목이 안 잡혔으면 좋겠어요 아니 취재를 해서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앞으로 대구 MBC가 얼마나 국민들한테 당신들 뭐야 제대로 안 된 내용들을 갖다가 왜 취재해가지고 대구시와 대구시장을 갖다가 예를 들면 나쁘게 이미지를 만들어라고 하면 언론의 신뢰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구시장이 오히려 누가 이런 특혜를 주게 만든 거야 라고 수사 의뢰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뻔한 일인데 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가 없으면 제가 당당하면 취재를 제 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취재를 못하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땐 안에서 뭐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취재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화장실부터 샤워실까지 온통 제가 볼 때 덩어리 했던 게 등장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취재를 미리 했었으면 조금 더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언론을 두려워하면 정치하지 마시고요 행정하지 마셔라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젠버리 얘기 잠깐 하시니까 그 생각도 납니다 8일 그러니까 8월 8일이었습니다 그때 브리핑하는데 김현숙 여가부 장관하고 이상민 장관하고 공동 브리핑 나선 자리에서 기자들이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거기 진행하시는 분이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자들이 묻는 게 불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젠버리에 대한 준비 미흡 그리고 문제 대응 이런 것들이 잘못됐던 건 맞으니까 기자들이 도대체 아는 게 뭐냐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 추가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반복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대언론관을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게 굉장히 씁쓸한 장면이었어요 심지어 문제가 있는 걸 질문하는 대로 제가 또 DNA라고 보는데 방침이 있겠죠 언론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나쁜 얘기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말거나 아니면 그 언론사나 방송사를 고소고발하는 것들을 저는 기존 대통령실이 이렇게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때도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게 아마 11시까지 하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그게 기자 간담회 같은 경우를 아까 말씀하신 거 그때 한 여성 기자가 사셨고 그래요 11시까지 하기로 하셨잖아요 11시까지 하셔야죠 그랬더니 시계를 또 봐요 11시가 안 됐으니까 아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또 질문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직 11시가 안 됐잖아요 질문 받으셔야죠 얘기를 해요 저는 오히려 기자들이 질문할 때 세계 150여 개국에 있는 어떤 스카우트 대원들이 온 거잖아요 전 그렇다면 이런 기자들과의 계기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또 무엇이 예를 들면 가짜이고 이런 걸 명확히 밝혀서 젠버리 대회에 대한 명확한 실상들을 알려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들이 몰래 전화할 겁니까 외교부가 그게 아니라고 이런 공개적인 언론들의 취재 그러니까 이런 취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외신들이 난리를 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독일 기자가요 어떤 기자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대한민국의 행사 이런 거 참 잘하는 것인데 이번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분과 관련해서 좀 깔끔하게 이러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준비에 소홀했고 또 이런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런 일 때문에 안 됐고 이런 설명을 하면 언론들도 거기에 맞게 보도를 할 것이고 그 보도를 통해서 사회적 토론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숨기면 많은 사람들은 아 젠버리 매우 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알거리를 위해서 좀 위정자들 좀 말 좀 하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이 알아서 수긍을 하든 비판을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은 진짜 그 브리핑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었고 그러니까요 태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로 체류하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그리고 그 국적은 어디 국적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상민 행안 장관이 제가 알기로는 답변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랬나요 아무튼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뭐 랜덤하게 배정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은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말 안 한 게 다행이에요 왜요? 이번에 그 예멘 예민하시잖아요 예민과 시리아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고 얘기해서 배정을 했으니까 그때 만약에 다 알아서 얘기했으면 이상민 장관 지금 잘 넘어갔네요 그때 대답을 안 했기에 망정이니까 웃긴 거죠 온지도 모르고 간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대통령은 와서 세계 스카투 대원들에게 봉사정신을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참 우스운 거죠 그런데 그 발언들을 누가 했나 대통령 행안부 장관 여가부 장관 거기다가 화장실까지 청소하시는 총리까지 참 제가 볼 땐 진짜 벌쌍스러운 모습입니다 기자들하고 충분히 오히려 소통했으면 미리라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다음에 지도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랐던 걸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거죠 민주주의는 그렇게 토론을 하는 거죠 토론을 무서워하면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주의 안 한다는 건 전체주의와 독자로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십시오 토론은 국민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기자들하고 하시는 거예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소위 의정에서 하는 거고요 시민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언론의 취재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더불어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의 혈세를 쓰는 정부는 취재당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전신 한나라당에서 있었다고 하니까요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저희 스픽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이번 달입니다 8월 8일에 발간한 2022년도 언론 판결 관련 분석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사 판결은 감소했지만 전체 건수를 놓고 보면 여기에 가장 많은 소송을 제기한 게 정치인이고 그 뒤를 이은 게 공직자랍니다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이게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분들께서는 아니 뭐 기사가 가짜뉴스가 아니면 고소받은 이후에도 만약에 승소하게 되면 기자가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재판에 계속 불려다니고 나면 예를 들어서 김종욱 의원에 대해서 그 해당 기자가 고소를 먹게 되면 재판을 또 겪는 과정에서 아 내가 이 정치인은 골치 아파서 절대 취재 못하겠다는 마음이 사람인 이상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기자가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의 젖잘사가 계속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랄까요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문화 또 기자와 방송국이나 언론사를 상대로 정치인과 공직자가 소송을 거는 문화 자체가 요즘 많이 다시 부활되고 있는데 이런 문화는 좀 폐단이고 악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부연하실 말씀 없으시죠? 뭐 또 부연한다기보다는 좀 걱정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아무리 흠집이 많더라도 통과시켜서 임명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는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예를 들면 억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팔아버리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YTN 제가 조만간 또 예를 들면 민용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KBS2, MBC, 민용화 그러니까 민용화한다는 건 소위 경제자본에게 방송을 넘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재벌이나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방송을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자기의 이익들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더 경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게 되면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괴물과 같은 정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이건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인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느냐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매우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 집단적 우울증에 있다는 얘기까지 양승동 전 사장인가요? 그 부분 말씀에 의하면 KBS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이 집단적인 우울증에 빠질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면 언론이 그런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되면 소위 우리에게 이제 이 공포는 일상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을 시민사회 또는 언론인 스스로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하나의 사례로서 대구 시의 행태가 그런 전조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의 자유는 어느 시대에 이건 폭넓게 가급적 최대한 고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정부의 한 사례를 얘기하다가 이제 중앙정부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아무튼 취재 거부에 대한 내용 권력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탱크 플러스 오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흥달농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광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요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을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네이버에 스피크스 광흥달농 치셔도 되고요 스피크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히 드실 수 있습니다 1주일 이전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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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course 싱 impressed 3 3 5